울산지방법원은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사업을 하며 신고하지 않은 채 외화예금거래를 해 18억원의 과태료를 세관에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5월 외환은행이나 세무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석유공사에 23억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해당 거래는 베트남 세무당국의 세금 납부를 위한 것이며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화예금거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